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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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시야, 왜 벌써 왔어? 오늘 특별식인거 알아? 맞아 병원 갔다 오면 특별한 걸 먹는 거야 엄마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왜? 알았죠? 아가 배고프지? 이건 금방 돼 얼른 맘마 먹자 우리 알았지? 배고프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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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호박 냄새가 났어? 개코들이야 기다려줘 오 맛있는 냄새가 엄마도 피곤하다 퇴루 마이 퇴루 엄마도 피곤해 고마워 다 먹어야지 내가 피곤해 여기 있는 거 청양고추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청양고추 면은 청양고추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오늘은 두율이 보다 대철로 생각보다 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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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기다렸어 다급해? 어 뜨거워 고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? 거기서? 르디 르디 맛있는 냄새가 나? 르디 우리 같이 먹자 엄마도 먹고 루디도 먹고 퐁키도 먹고 맛있겠다 퐁키도 먹고 못 먹는가? 파이팅 먹자 먹자 이제 남자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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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엄마도 맛있게 먹을게 여기야 그렇게 예쁘게 울게 있어? 나와주세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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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군덩이가 무거워 나와 엄마 자리야 옳지 저기요 다 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? 엄마가 밥을 안줘 무슨 술쌓느라고 잘 먹겠습니다 아니 오붓하게 같이 좀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? 다른 사람은 좀 먹어야지 엄마가 로아가 더 먹으러 왔어요 밥을 잘 먹어야지 엄마가 남은 손을 먹게 엄마가 우리와 풍기 주려고 단호박을 남겨놨어 단호박을 조금씩 남겨놨어 대단하게 가서 자 아들 잘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 오늘의 수고도 잘 지냈어 우리 힘들었잖아 얼른 가서 자 얼른 가서 자 엄마는 이거 조금만 더 먹고 잘게 엄마 오늘 첫끼야 엄마 오늘 아침을 마셔 베어 거품이 안녕하세요 손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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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야 병원 보다 힘든데 지금 이 시간이지 엄마 얼른 목 치울게 알았지? 엄마 얼른 치울게 벗고 미안해 오오오오 아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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